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천시민, 단양군민 여러분, 그동안 제게 베풀어주신 따뜻한 큰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마 선언을 통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여 인구 20만 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검정고시와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며 행정고시에 합격하였고 충남지방경찰청장을 거쳐 대한민국 제17대 경찰청장이 되었으며 그간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곳이 국회 청문회를 통하여 검증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시민, 단양군민 여러분, 중앙에서 국정운영에 참여했던 경륜과 오랜 행정경험, 학식, 그리고 청렴함이 뒷받침되는 사람이 국회로 나가야 국가와 지역경제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기웅을 지역발전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